나이스 아 더 해야겠다 좋습니다 와 골드 와 100점만 더 빨면 다이아나 가능 10가능 몇 점 주는데 아이 계속 이기잖아요 괜찮긴 봐주세요 여기 필승팟이라 어쩔 수가 없음 점수 욕심 있으면 해야됨 안됨 그거는 제가 없었습니다 아 너무 센데 근데 방어할때는 멘티스가 개토네 멘티스가 일부러 던져준거 같은데 그쵸 어 여기 초치 치자 치고 가는거 같은데 실제로 교정결과도 좋았죠 하긴 식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보여줘야 돼 그렇죠 스코어 선수 이미 아 아 아베마 티비 뭐야 저거 하핰 치스센세임 아니겠지 이거 개좋은데 이거 밑에 버텨봐 이거 차고 그거 링포스만 하면 돼 4개 아 1차 2개 4개임 총합체소 4개만 하면 돼 저거 그니까 이게 그거 돈방이랑 비슷하 나도 감 돈방처럼 막으면 된다고 한마디로 하이 어 판대가 가네 내 옆에 내 옆에 가야 돼요 어디 갈까요? 형 어디 강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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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안 뚫려야겠다 여기 여기 캐슬 쳐봐 괜찮은데 아 여기도 해야겠다 이거 여기 여기 이쪽을 쳐야돼 그쪽을 쳐야돼? 응 모자가 안 돼 이거 뒤에서 아니 봐봐 그럼 내가 제가 볼게요 그냥 저기 나 강화 2개 남았는데 왜 Episode 1위 차고 봐야 되는데 이거 다쳐서 미친새끼들아 어치니 항아 있으라고 그니까 이걸 막고 열어버려 사고 들어온거 아니겠지? 어? 아 뭐야? 아 들어와 있잖아 이거 아 제발 좀 들어가라니까 시발 사고 왜 안가는건데 이거 왜왜왜왜왜 아 바라 진짜 바바라 시발 살고齡 nicht 아 god 지퍼 aff 대단해서 오!!! 클립학 나이스